윈스턴 지붕위에 여기 있어요 자리아 있어요 자리아 뒤에 리퍼 리퍼 다운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에너지 너무 많이 차 자리아 딸티 아이고 끌게요 아우 아우 얘들 뒤로 빠졌네요 빠졌다 2층에 솔져 솔져 피 1 자리아 자리아 메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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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이빨 오른쪽 까 윈스턴 뒤에 이빨 하몰 하몰에 윈스턴 이빨 망냐고 저리 꺼져 이 자식들아 어 목표를 포착했다 어이구 아파요 박병장님 왼쪽에 메크리 비쥬 비쥬 잘 잡았어요 석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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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원숭이 원숭이 조져요 뒤에 리퍼하고 리퍼 개피 아오케 원숭이 다오 김병장 김병장 리퍼도 2층 맥크리 다운 어이구 리퍼도 다운 원숭이 방하네 원숭이 방하네 아오케 나이트 상대 딜러들 다 조졌어 아오케 나이스 스크리 나와요 아오케 나이스 스크리 나와요 꿀을 잼 원숭이 빡쳤지만 뭐 밀었네요 힐 아오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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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리 퍽 어 리퍼리 퍽 저리가 라인 나왔어요 아 미친 아니 뭐야 어이 점프하는거야 자리야 자리야 머리 위에 저 궁 있을거에요 어 어 어 너무나 아픈거 뒤에 리퍼 망정화 자리야 자리야 아 솔져 뒤에 어 오케이 석양 오른쪽 쐈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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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아 초당 데미지 60 일거에요 루슈 익힌 힐이 40 초당 40 그리고 다른거 조화같은거 이런것도 다 초당 거의 40이에요 그래서 그 켜도 윈선이 다 맞추면 초당 20 딜 피 빠져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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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윈선 근데 탱 탱커를 안하시니까 아무도 탱커 해야죠 나 정권에 하고싶어요 저도 하고싶어 저도 하고싶은데 어 픽이 그거 돼있으니까 윈선 헤드 판정 없죠 윈선 헤드 판정 없죠 거의 못올라갔다 아 이거 이러면 들키는데 윈선 있는거 아 소리 들켰다 윈선 착지할때 소리 들키는데 자리야랑 윈선 조합이 너무 좋아서 자리야랑 윈선 조합이 너무 좋아서 30초 아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 디바는 자 윈선 라인이랑 조합이 좋아 디바는 라인이랑 자리야랑 윈선이고 근데 좋죠 그거 뭐야 자리야랑 디바도 조합 나름 나쁘진 않은데 궁 조합이 좋아가지고 한방에 젖어버릴 수 있으니까 투레이서 오른쪽 로도 그래 빠졌구요 아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잘못 왔어 투레이서 뱅뱅 빠질게 뱅뱅 빠질게 어 죽을뻔했다 어 메일 벌수공차? 에이 뻘곤이 앙 프레이서 거쳐 아 그거 화물 나이스 어 쩔쩔 잘하던데? 쩔쩔 엄청 잘 맞춰 쩔쩔 명중률 개쩔어 이뻐 오른쪽에 뱅트레이게 서그양 어후 어이구 뱅트레이 아 부착이라니 어 방벽에 막힌줄 알았는데 부착됐어 저희 수 적어요 지금 엄청 화물 화물 밑으로 왔으니까 빠져야된 어 자리안에 에너지 많이 차있어서 그래도 저종 잡아서 막을 수 있겠는데 비빌거에요? 비비죠 어 수량수 한 번 할까? 빡치는 거 있어요 어이구 못 아리아 공 빠져봐 못 빡쳤다 조풍 거의 다 찼거든요 와 못 빡쳤다 아 빡치는 소리 들렸는데 자리잡아 이 자리 자리잡아 이 자리 응 오우 자리잡아 정 정 전시의 분노를 발산할 준비가 됐습니다 2층 왔다 2층 왔다고요 무슨 소리야 아 뱅퍽 일단 매크리 다운 더 공 빠졌어 아 아 시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아 아 아이고 방벽 너무 빨리 깔았다 아 아이고 뭐야 이거 트레이서 리퍼 너무나 아픈 거 안 됐던 것 같아 자리하고 연계할게요 바꾸지 말자 아이고 트레이셔랑 리퍼 있어서 바꾸고 싶긴 한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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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리퍼 아 리퍼 아 리퍼 좀 광 리퍼 뱅 에어엉 아 금방 뱀 엄밀 엄밀 아 아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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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 안 하지 말까? 디바 할까? 저거 뭐지? 없진가요 얘네 다? 그레다가 내 디바 하기도 로드오그 자리아라서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없음 나 르띠오를 잡고 싶다구 너희들이 아니라 아이고 리퍼 D 아 P1인데 한 번에 가서 막죠 한 번에 가서 막죠 아 끌렸다 아 끌렸다 아 끌렸다 내가 제가 얼음 쪽으로 다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석양 석양 아이고 비벼야 돼 끝났다 시간은 뭐 별로 차이 없네요 비슷하네 예 3분 동안 더 많이 위내 사람이 저 딜 탱커를 바꿀까? 아 휠에도 괜찮고 아 우리 딜러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음 메이저 궁 빨리 채우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왜 이리 빨리 밀리지? 너무 심각하게 빨리 밀리는데 게임 시작 리퍼?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제나타 할게요 제나타 할게요 아니 진정한 자아의 형 형 제나타 다 있어가지고 어우 나 혼자네 찔러가 또 트레이서 있어요 아 왜 왜 왜 끌리는 거야? 트레이서 뒤로 들어와요 트레이서 리퍼 뒤로 아 밀렸어 트레이서 여깅 빠졌어요 자리하게 자리하게 로드 그랩 조심하시고 내려갈까요 이거는 내려갑시다 내려가요 로드허그 부주와 트레이서 빠졌어요 로드허그 아 맥크리 나본다 아 내려가야 되는데 트레이하고 리퍼 올라왔어요 네 리퍼 네 리퍼 내려가야 돼요 리퍼 망령 없어요? 아이고 자리야 에너지 많이 썼어 티플이 안 맞는 거 같아 잘랐는데 이거? 수렴 될 거 같은데 뺄게요 그냥 티플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아이고 이 리퍼가 딸비 그니까 이게 다 따로 다녀 그니까 각자 실력은 그렇게 안 오달리는 거 같은데 맥크리 필 아 트레이서 로무 자리야 궁 조심 트레이서 다 리퍼 왼쪽에 들어온 거 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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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조심 아 아 이거 뭐 디바걸냐 자리야 딸 자리야 딸 자리야 딸 도망갔다 오케이 나이스 자리야 궁만 조심하죠 자리야 빨개 여길 여길 자리야 째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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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제 말 꺼 그랬나? 루시온이 죽을 거 같길래 피 한심 남아서 어 이걸? 어 째 나왔어 나이스 뺄자 어 나이스 디바린 나이스 아 디바가 막아줬어 트레이서 조심해요 겐지 나왔어요 어 궁조심 일찍 궁각인데 자리야 빨개 겐지 반사 빠졌고요 자리야 궁조심 겐지와요 어 먹혔다 트레이서 뒤에 들어온 거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 노궁 트레이서 개피 인지 짤 맥크리 보조아 막을 거 같은데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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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리앞으로 맥크리 피일 짤 앞으로 앞으로 디바와요 디바 루시 루시 디바와요 저리다 이놈들아 루시 슥양 정면 호그 보조아 뒤에 트레이서 겐지 겐지 화물 화물 겐지 뒤에 필 아웃 두시부터 오케이 나이스 마갓도 마갓 송하나 트레이서 트레이서 나이스 이 정도면 할만하겠는데 3분이면 여기서 막히는 경우 별로 없어가지고 어우 다리미만 뜨면은 다리미만 뚫으면 여기까지는 하이패스죠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남는거 없게 남는거 지금 3300점이 상위 0.5포에요 점수대가 3000점대 초중반부터 4000점대 후반까지 지금 최상위권이 다 들어있어요 점수대가 엄청 1000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분포가 엄청 커요 점수대 최상위권이 제한타가고 가죠 그냥 안정적으로 아나는 아나도 괜찮을걸라나 긴지 넣으시면 아나하구요 리포 원숭이 있어도 아나도 괜찮고 아 아나할게요 공격이니까 한 번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 아나 궁 져줘도 돼요 아 웨크리 아 샷발 제가 믿죠 아 헤드 180 헤드 180 아니요 210 아닌가요? 헤드 180에 풀딜 풀딜 210인데 20에 210 오 210 와 200짜리 한방 흐흫 그정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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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어요 아 아 둘이다 둘 겐지 야 송하나 송하나 붙어 송하나 뒤에 트레이서 조심 아 모잘났어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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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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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피 핸디 피해 자리아 볼게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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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클 개피 에에에에에에 돌아가자 어이구 원성이님 흐흫 다리아 퓨 나이스 헤헤 데바 데웠어요 데바 데웠어요 어이구 레클 다운 트레이서 아나 궁 몇 퍼? 아나 궁 80퍼 트레이서 여캠 빠졌고요 리퍼 왼쪽 뒤에 뒤에 루시우 어프 조심 리퍼 망력 빠졌고 오른쪽 방! 오른쪽 방 리퍼! 오른쪽 방 리퍼! 리퍼 다운! 꽁 찼어요! 저 궁져요! 맥크리 궁져! 아니? 문 열리면 문 열리면 주세요! 어어 원숭이한테 이미 줘서 깽판치고 있어! 어디 오지 마 이 새끼야! 저리 가 이 새끼야! 저리 가라고! 오 죽는다! 자리야! 좀만 더 좀만 더! 트레이서 노공! 자리야 짤! 자리야 공 꺼줍니다! 리퍼 공 투겠다! 디바 반! 히트 있을 것 같다! 트레이서 디스! 트레이서 디스! 우리 짤랐고 나이스! 세일! 뭐야? 압도적이었다! 헤헤헤 자 흐흐흠 흐흐흐 흐흐흠 흐흐흐흐 흐흐흑 흐흑 흑 레드 그레이 새ids 머드 발사 수련이 지인 음 팀플 ‑‑ 팀플 때문이었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